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16번부터 오늘 30번까지 해설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고 접해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6번부터 30번까지 쌤이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해설 강의 보시면서 챙길 부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요런 류의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형태지요 2차 함수 파트인데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등장을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 기역이랑 니은이랑 디귿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오른 게 무엇인가 얘가 갖고 있는 특징점을 잘 봐야 돼 근데 16번 지금부터 문제 읽어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걔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 아래로 꼴록이면서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래 선생님 여기다 지금 썼거든요 이렇게 생겼대 그림과 같이 fx 그래프는 뭐라 그랬냐면 x축에 접하고 fx 그래프는 지금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 왜냐하면 y는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 y는 0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이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으로 얘기했을 때 판별식 d가 뭐죠? 0인 거죠? 아, 얘의 판별식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능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데 중근을 갖는 거야 x축에 접하면 그래서 판별식 d라고 한번 써볼게 자, 이거죠? b제곱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4b 이것이 0이 된다 이거를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의 관계는 a랑 b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 라는 걸 여기 문제 읽고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자, 두 함수 f랑 g의 그래프는 1, 4분면이랑 2, 4분면 자, 여기 1, 4분면 그리고 2, 4분면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자, 이렇게 4분면까지 콕 집어서 얘기해줬고 얘네들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곡선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를 읽고 이제 기억리인 디귿 중에서 오른 걸 한번 찾아볼게 기억을 봤는데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거 맞는지 확인하래 근데 지금 우욱 가서 여기 보니까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었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냐 기억은 어때? 그냥 동그라미지 어, 이거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ㄴ을 볼게 ㄴ을 봤는데 a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야 돼 a가 어디 있고 d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요 a는 여기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해서 여기에 a가 있고요 이놈의 판별식 이걸 늠빵 해가지고 판별식을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a랑 b가 이제 그 미지수 빵구가 뚫려있는 여기가 하나의 fx라고 하는 함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 a랑 b의 관계식은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gx를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거든 c하고 d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a하고 d를 물어봤다고 a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어 이 둘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둘을 물어봤다? 그럼 얘네 둘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a제곱은 지금 4b다 여기서 a제곱은 4b다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지 기억에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b가 0 이렇게 구했으니까 a제곱은 4b다 라고 놓고 여기 cd라고 해서 니은의 보기랑 뭔가가 접합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자면 얘들아 여기서 이차함수에서 이 b라고 하는 애라 이 이차함수에서 이 d라고 하는 애는 얘네 둘은 뭐예요?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 찍는 함수값이에요 x가 0일 때 찍는 함수값인데 지금 보면 이 fx라고 하는 애는 여기를 찍고 있잖아 맞지? fx는 여기를 찍고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b라는 소리예요 0일 때 b를 찍으니까 gx는 지금 보면 여기 d가 있는데 여기가 d겠죠 여기가 d야 d 얘는 0,d를 여기 찍어 그럼 b하고 d의 대소 보이지 b하고 d의 대소에서 어? d가 더 높은 데를 찍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d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어 a제곱은 4b니까 내가 저기다가 4b를 집어넣은 거야 a제곱이 4b니까 여기다 4b를 그래서 4b 마이너스 4d 자 이렇게 놓고 얘를 4로 묶은 다음에 b 마이너스 d 이렇게 놔보니까 b 마이너스 d의 부호가 나온다면 거기다 4를 곱하는 건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여기 4가 곱해지는 건 그 부호는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b에서 d를 뺀 게 부호가 무엇인지 볼게요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다가 4를 곱해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4b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거든 4b가 지금 뭐예요? a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d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 0보다 작겠지 그래서 ㄴ이 어때? 맞는 거예요 ㄴ도 맞아요 ㄷ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d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fx랑 g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문제에서 1사부면 2사부면 이렇게 해서 딱 두 개가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는 이거 놓죠 둘을 연립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으시고 이거 는을 만족시키는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관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얘를 왼쪽으로 다 넘겨서 예쁘게 좀 만들어주면 2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a에서 마이너스 cx가 돼 여기는 지금 b 마이너스 d가 돼서 는 0이라고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관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 얘의 판별식을 d라고 놓는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놓는다면 a 마이너스 c가 b잖아 b 제곱 마이너스 4a c야 4이 8에 여기가 b 마이너스 d가 되거든 근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관을 갖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군데 찍게 되는 거지 근데 요 모양을 딱 보니까 아래쪽 볼까요?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d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게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 ㄷ 어때? ㄷ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번의 문제는 ㄱ, ㄴ, ㄷ이 다 맞아 ㄱ, ㄴ, ㄷ이 다 맞다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시면 되겠죠